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와 기운하지? 왜 이렇게 그래? 저 끝이야 여기 포장해야 해요 네 포장 해주세요 네 포장해주세요 3자에만 담아두시겠습니까? 3자요? 내일 택배에 붙일거잖아 내일 붙이면 내일 가요? 이틀 만에 가요? 오늘이 일요일이죠? 아니요. 월요일이요 6일이죠? KGB 택배는 오늘 돼요 아니요. 내일 그냥 집에서 제가 이렇게 더 올렸어요 거의 2천원씩 더 올라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포장해서 택배로 오늘 여기서 보내시겠어요? 아니면 가져가세요? 제가 내일 따로 보내주세요 뭐 편집 쓰겠고? 뭐 그러지 뭐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보내세요 이틀 만에 이건 막 먹는거잖아 그지? 응 이런거는 다 뭐야? 이런거 사냥근도 되지 뭐 아니에요 이게? 사냥근은 없구요 5년근이 5년근? 5년근부터 캐는가? 당연히 사냥근부터 캐는데 봄에는 그런 5년근으로 가요 봄상이거든요 이거는 가을상이구요 가을상이 더 좋아해요 그렇지 제일 가수 많이 하고 약효가 제일 많았더니 이건 뭐죠? 인삼인데요 이렇게 잘하는구나 요거 심어놨는데 인삼을 갖다가 심어놨는데 이제 올라오는 중이고 여기는 작은거 1년생 심어놓은거 이제 온작죠 여기 뭐 저 산삼이나 장래삼은 지급하시는거에요? 예예 필요하시면 공상에 거 이제 갖다가 공상에 거 이제 요즘 뭐 장래삼 시세는 어떻게 해요? 10년근 같은거에요? 10년근은 비싸요 얼마정도? 10년근 7년근 정도가 10만원대 10년근 되면 더 비싸겠네 그럼 배로 뛰겠네 글쎄요 그거 물어봐야되는데 전기가 얼마가 되겠는데 어저께 우리 10년근을 다 먹었거든 어떻게 먹었어요? 산에다가 이제 심어놓은건데 뭐 10년 된건데 어떻게 잘 샀어요? 그대로 먹었는데 예 그대로 맞아요 빈속에 어제 우리 공복에 먹었잖아 예예 그런식으로 맞아요 모르고 그냥 맛드시지마시고 예 물고 그렇게 먹었 모르고 그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먹었는데 옛날엔 그 물 떼놓고 정지하고 이렇게 손 밀고 먹었잖아 그렇게 어머니 정성들이라고 금누가 어저께요 산지 안하고 그렇게 하면 예 좋아요 음 택배 택배를 박스에 넣어드릴까요? 택배 박스가 있어요? 어 어떻게 뭐 다른거랑 같이 보냈겠어요? 네 그냥 뭐 꽃이나 좀 만들 수 없거든요 꽃? 네 꽃이요 꽃 네 네 꽃이요 혼자 주시면 제가 알아서 못 하실 수 없거든요 꽃이 뭐 어떤거 수시나 꽃이 뭐 어떤거 알까요? 그런지 야 왜 이렇게 먹어야지? 왜 이렇게 먹어야지? 어떤 편인지 모르겠지? 꼭은 엄마가 좋아할 테니까 언제? 가자 이리와 조리 조리는 너가 안 좋아하는 거지만 캔디는 너가 좋아하는 거고 야 송순이 땅콕 송순아 미안해 내가 땅코라 해서 잘 깨느냐 땅순 닭가슴 땅콕 닭가슴 송순